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중국 흑사회 하면 다들 동북 흑사회를 떠올리게 되죠. 초스, 리정광, 료용, 량슈동 등 그냥 막강한 힘을 가졌던 흑사회 말입니다. 여기서 료용과 량슈동은 제가 아직 다루지 않은 스토리인데요. 얘네 이야기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재밌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조직의 힘이 막강했지만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지금은 쩐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쩐으로 치면 사천이 류한이 제일입니다. 류한은 외국에 가서 밥 한 끼를 먹으면 800만위에 즉 한화로 1억 3200만원 좌우를 썼고 그의 호텔에서는 룸서비스티브로 2만 불 즉 한화로 2100만원을 줬답니다. 마카오 카지노에서 매일 밤 한화로 280억을 잃고는 눈 한 번 깜짝 안하고 매일 와서 게임을 즐겼답니다. 류한은 70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외국에는 그가 소유한 광산이 5개 있대요. 포부스에서는 류한을 진흙 속에 숨겨진 진정한 부자라고 얘기했답니다. 사실 그의 재산은 7조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아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류한은 어떻게 되어 이렇게까지 발전하게 된 걸까요? 제가 거의 어린 시절부터 그냥 쭉 한번 상세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류한은 다른 흑사회 큰형님들처럼 그 태어난 가족은 아주아주 가난했답니다. 어느 정도냐면 7명의 가족이 10여평 되는 집에서 그냥 서로 비비며 생활했다고 합니다. 류한은 어린 시절 코를 질질 흘리고 이 어른들 말을 곧장 잘 들었다고 합니다. 야 류한아 꼰두박질 좀 한번 해봐! 이러면 류한은 그냥 코를 질질 흘리며 꼰두박질을 했고 주위의 어른들은 그걸 보고 그냥 박장대소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누가 이 코흘리게 고분고분했던 류한이 사천성이란 이 8천만 되는 인구 대도시의 흑사회의 큰형님이 되고 이 정치 쪽에도 빠삭한 거물이 될 줄을 그 누가 상상했을까요? 이어 류한도 넉넉하지 못했지만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보내고 1983년에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머리가 매우 좋아서 공부에 별로 신경은 안 썼지만 성적은 항상 좋았다고 합니다. 류한은 키 183입니다. 중국 스촌 지역의 사람들은 보통 키가 작고 말랐으니 그의 키와 덩치는 그냥 두 말 필요 없이 농구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는 운동도 잘했고 학교 농구부의 센터를 항상 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합이 진행되면 항상 밀려났답니다. 누구한테 밀렸을까요? 네 바로 학교 교사들이 자녀들이나 사회 고층 간부의 자녀들한테 밀렸답니다. 중국은 모두 다 이 뒷문입니다. 뒤에서 관계로나 돈으로나 없으면 뭐든 할 수 없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류한은 처음으로 그런 걸 느꼈고 나중에 꼭 돈이나 사회 환경에서 그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답니다. 농구부에서 밀려나자 그는 학교에서 주먹 좀 쓰는 애들과 친해졌는데 류한은 앞장서서 싸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이 머리를 쓰고 다른 주먹들을 이용하여 싸우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덩치와 주먹으로는 학교 짱을 먹고도 남았는데 항상 자기는 주먹을 쓰지 않고 학교 짱을 먹었답니다. 왜냐하면 그의 친형 류제는 어릴 때부터 사회에 나와서 흑사회 조직에서 이름을 좀 날렸고 그의 친동생 류의는 더 그냥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류의는 광한 지역이 중등학교 주먹세계를 평정한 강바지였다고 합니다. 중등학교 애들 무서운 거 아시죠? 그 바닥에서 한 개 학교도 아니고 한 개 시에서 그냥 활개치며 다녔다고 합니다. 이런 형과 동생이 있었으니 류한은 주먹을 써보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그냥 짱을 먹게 되는 거죠. 하지만 주먹 짱에 별 큰 관심이 없었던 그는 고등학교 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비즈라고 이 게임용 동전이 있었는데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많이 놀아봤습니다. 우리 그때는 제일 사치이며 제일 그냥 짜릿한 게임이었거든요. 1위엔을 주면 이런 게임용 동전을 새겨줬는데 그것을 게임기 안에다 넣고 이 내기를 하는 거죠. 만약 딱 맞추면 이런 게임 동전이 뭐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10개가 나올 수 있고 심지어 운 좋으면 30개가 한 번에 딸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 30개를 따서 사장님한테 주면 10위엔을 돌려주는 거죠. 뭐 생각 같아서는 유혹이 아주 크지만 사실 그냥 다 코흘리게들이 돈을 얼려내는 겁니다. 그는 그 재미도 재미였지만 어떻게 그 게임기계를 크게 잘 터지게 만들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았죠. 그러다 그의 눈에는 너무 낡아서 버리려고 빼놓은 게임기가 보였답니다. 그는 사장과 타협하여 그 게임기계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밤을 새가며 맨날 혼자서 연구했답니다. 결국 어땠을까요? 그는 그 게임기 규칙을 알아냈으며 이 뒤에서 조작이 가능하다는 버그도 알아냈던 거죠. 이어 그는 오락실에 가서 10위엔에 치 게임 동전을 사고 그것으로 10여만 위엔이 게임 점수를 따게 됩니다. 그 게임 점수는 동전 개수로 빼낼 수 없을 정도였죠. 류한은 이어 사장을 찾아가서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 사장은 그 점수를 보고 그냥 시커바죠. 그 시계 10여만 위엔이 어디 있습니까? 사장은 말도 안된다고 못주겠다고 딱 잡아댑니다. 그리고는 100위엔을 주며 그냥 쫓아보내죠. 너 잘 걸려들었다잉? 그는 집에 돌아가 형과 동생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열받은 그들은 애들을 수십 명을 모아서 게임장으로 향합니다. 그의 형 류제는 들어가자마자 그냥 망치로 게임기 한 대를 확 박살내고는 어이 아저씨 장사를 하려면 신용을 지켜야지 안 그래? 10여만 위엔이라던데 오케이 할인해서 10만 위엔만 줘. 만약에 안 주면 내 이 게임장을 몽땅 다 박살내겠다. 그 게임장 사장은 10여만 위엔을 못 내놓았고 류한 일당은 그 게임장을 아주 산산조각나게 박살내놓았다고 합니다. 이 일로 류한이 형 류제니 총대를 메고 이 감옥에서 2년을 썼게 됩니다. 그리고 류한은 그 동네에서 묘소 류한 즉 손재주가 아주 기가 막힌 묘수 류한으로 불리웠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류한으로 하여금 큰 돈을 벌려면 정정당당한 방법보다는 이렇게 뒤통수를 쳐야 되고 힘으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걸 배우게 된 겁니다. 류한도 그때 법이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아바주의 목재 채굴 공장에서 1년 동안 강제노동을 했답니다. 지금이 그 소년원 같은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그곳은 춥고 힘든 강제노동이겠지만 류한은 또 거기서 기회를 엿봅니다. 그는 그곳에서 목재 매매 전문 절차랑 어떻게 사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나 어떻게 뒤에서 뇌물을 먹이면 확실히 더 싸게 살 수 있냐를 다 그냥 배우는 거죠. 아마 보통 17세 소년이었다면 맨날 자신이 처지를 한탄하고 이것저것 불만만 그냥 눈에 가득 보였겠죠. 이 아바주 목재 채굴 공장에서의 경력은 그한테 나중에 첫 번째 목돈을 모으는데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류한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구유기업의 안배를 받았는데 한참을 다니다가 성격에 맞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답니다. 다른 사람 밑에서 고분고분하게 출근하는 것은 류한한테 어울리지 않았죠. 1988년 그는 구유기업에서 퇴사한 후 주동적으로 이 아바주에 가서 목재 장사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의 장인 노른은 그 지역이 공안국 부국장이었답니다. 그나마 높은 관직에 있었으니 사위보고 그냥 공무원 간부직을 안배해줄 수 있으니 그냥 여기 있어라! 라고 했지만 그는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다고 그냥 딱 잡아댔습니다. 큰이라는 사람들은 자신이 뭘 잘하는지 그리고 뭘 좋아하는지 잘 알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는 짐을 꿈겨꿈겨 챙겨갖고 곧바로 아바주로 출발합니다. 이 아바주는 제가 그전에 얘기 드렸던 장족과 창족이 자치주입니다. 그 환경은 엄청 험악했죠. 그때 목재 장사는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왜서 굳이 이렇게 밑에까지 와서 올라가냐면요. 이 빨간 노선은 배로 갑니다. 웅비가 싸죠. 그리고 파랑 노선은 기차로 갑니다. 네 또 운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죠. 이곳 아바주에서 사천성까지는 기차가 통하지 않습니다. 만약 트럭으로만 운반하면 그 수지가 맞지 않았던 거죠. 물론 이 수상 운수와 기차로 운수는 나라에서 꽉 잡고 개인들은 못 건드렸습니다. 류한은 아바주로 기대 만땅으로 찾아왔지만 이미 그때의 아바주가 아니었습니다. 이곳 장조 시민들도 뒷돈을 너무 쳐먹어서 웬만큼 안주면 그냥 쳐다도 안 봤죠. 네 이미 이곳은 포화상태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돈을 다 주고 나무를 실어 나르면 이윤이 매우 적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죠. 그때 다른 장사꾼들은 모두 그냥 혀를 끌끌 차며 에휴 우리가 너무 늦게 시작했어. 옛날에는 그렇게 달달했다던데 이젠 함물 갔어. 하며 다들 그냥 포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류한이 눈에는 그것들은 그냥 다들 변명에 그치지 않았죠. 그는 장족 가정에 숙박하며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며 현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어 한 달 동안 꾸준히 조사한 끝에 그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쪽 아바주는 티베시 서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 생활용품이 엄청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항상 그 비싼 생활용품 때문에 골머리를 썩였죠. 이것도 그전에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고 또 해왔습니다. 뭐 한 트럭 생활용품을 사와서 이곳 시장에서 비싸게 팔고 네 그 돈으로 나무를 사서 다시 돌아가서 파는 거였죠. 하지만 비싸게 팔고 또 비싸게 나무를 사드리니 그냥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이어 부침성이 좋았던 류한은 그 지역인 목재 채굴장이 책임자를 찾아가서 합의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생활용품이지. 내가 그 생활용품을 계속해서 이 온정하게 공급하겠다. 우리 돈으로 사고 팔고 하지 말고 물건으로 직접 바꾸자 이거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너희 장족 주민들한테 더 유리하게 이 싼 값에 받을 수 있는 대신 나한테 주는 거는 이 나한테 파는 나무를 그 나무의 진량에 대해 좀 더 신경 써달라는 거였습니다. 이러면 장족 주민들도 온정한 생활용품을 좀 더 합당하게 바꿀 수 있고 류하는 값비싼 나무들을 더 얻을 수 있어서 그 리운을 엄청나게 챙길 수 있었던 거죠. 물건으로 물건을 바꾸는 이런 형식은 고대 사회에나 존재했지만 나중에는 그냥 다 화폐로 대신되었죠. 하지만 지금도 마한이 존재하고 있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이 두 나라 간 이 장사꾼들은 문물교환을 더 선호했답니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이 문물교환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진행됩니다. 저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때 저희 엄마와 누나도 옷을 두 보따리 그냥 꽁꽁 싸매가고 그 북한에서 털계를 받고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달달한 개는 북한이 털계였던 것 같습니다. 류환은 다른 사람들이 다 늦었다고 실망할 때 이런 방법을 생각해내어 또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 소문을 듣고 다른 사람들도 그대로 하고 싶었지만 이미 그쪽 장족 주민들한테는 류환 하나만 인정했고 할 수 없어 류환한테 달려가 받아달라고 하는 거죠. 류환은 이렇게 트럭 한 대로부터 시작하여 몇백대의 트럭을 관리하는 큰 물류업체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수백대의 차량이 운반하는 생활용품과 나무들은 류환한테 거액의 수입을 가져다 줬답니다. 이어 그의 체력은 이곳 티벳이 목재장사를 아주 그냥 독점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곳 티벳 지역은 이 목재장사로 먹고 사니 류환은 그들한테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사천성 정부에서는 또 서북이 이 티벳 지역의 경제에 대해서 엄청 신경쓰고 있었죠. 그러니 그 당시 류환은 사천성 정부로부터 영웅대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정부 고층 간부들과 긴밀하게 접촉을 가지게 되는 거죠. 류환은 이 시기에 2년도 안 돼서 300만 위원이 거금을 벌어들였답니다. 그 당시에는 엄청난 금액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 류환은 그 자리에서 그냥 울뚝 일어서게 되는 거였습니다. 제일 첫 목돈을 챙기고 류환이 사업은 그 어느 방향으로 또 이어지게 될까요? 이렇게 젊은 영웅대접을 받던 류환은 무엇 때문에 흑사회 조직을 결성하게 되었을까요? 네 이 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 류환은 사천성 정부로부터 감사합니다.